아 아 아 아 아 추워 짜자우면 먹기 힘들지 않아 오 안 힘들어 아 어 흘려도 돼 나중에 딱 끊으면 돼 아 아 아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우와 아 철렁탕 보다 맛있지 으음 으음 일단 물 좀 먹으면서 먹을까? 응? 아빠한테 시원한 물 좀 달라고 그럴까요? 으음 자 물 한 번 먹고 야 토끼 머리도 너무 귀엽고 살짝 먹어 이야 다 먹지 말고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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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으음 그 너무 많잖아 배 아플 때는 아파 배 아파요 꼭 숨지 못아요 야 여기다 조금 덜어줘 자기는 그렇게 보고 안 되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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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는다 됐어요 야 양념 없이 면만 조금만 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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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 조금 하고 야 됐어 면 조금만 줘 맛만 보게 5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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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졸려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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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 거야 이불은 뚝 끊어 이불은 뚝 끊어 또 물먹어? 류야 왜? 왜? 너무 급히 먹은 거야? 배 안 아프지? 뭐해? 장난쳐?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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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짜장면 짜장면 여름 짜장면 эн 이게 뭐 하는 거야? 너 기저귀 입은 거 지금 들통났잖아 에이 참 헤나 이제 기저귀 안 입는데 원래 기저귀 입은 게 들통나버렸네 배가 좀 찼구나 육수 들어간 물